안녕하세요 부양남 웅풍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워크네나 인데요. 지금은 워크네나 시대는 지났고 이렇게 노빌리오를 갈아타고 있어요. 참 예쁘죠. 정말 예쁘죠. 아마 국내에서 이정도로 핀 노빌리오는 폭이 드물거에요. 그리고 쭉 보시면은 이제 지금 막 덴데로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하베여름 입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막바지 워크네나 셀룰 티포 보이시죠. 꽃폭포가 이루어집니다. 프리물륨 여기에 보시면은 노빌리오 지금 막 개화 직전이요. 이것도 개화 직전이구요. 보이시죠. 저 부양남 터키 대형목부 높이 4m에 어마어마합니다. 아마 지금 계속 꽃이 피고 있는데 곧 만개 할것 같아요. 뭐 그래네 몬테이줄 입니다. 꼴동품 입니다. 골동품. 식물도 반려식물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. 멋지죠 정말. 아마 어마어마 하실 거에요. 지난해에 무리한 분주를 해가지고 올해는 꽃이 조금 저조하게 피었네요. 자 이쪽으로도 지금은 워크리아나가 생육상태로 다시 돌아간 상태고 풀이 물면 보춘. 지금 막 꽃대가 피기 시작하고 지금 막 기아해 가지고 향을 엄청나게 강하게 풍기고 있어요. 정말 멋지죠. 부양에는 이렇게 큰 대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. 구경 오세요.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시고요. 잊지 마시고 오늘은 절건불금입니다. 모두 화이팅 하세요.